희경이랑 약혼도 할 거고 희경이랑 약혼도 할 거고 희경이랑 약혼도 할 거고 일어나 일어나 조금만 더 자자 아 일어나 아기야 희망이랑 올리브유 사업자 너무 잘했죠? 이 자기 뭐해? 계란말이 근데 다 탔죠? 난 계란말이는 좀 탄 게 좋더라 정말? 다행이다 엇 asked 어어어 어어어어 불타는 하지 말라잖아! 그러지 말라잖아! 하지 마! 하지 마! 아? 음! 그럼 달다! 맛있어? 잘 다녀와 보고 싶을 거야 나는 치맥! 고맙습니다!